여러분 오늘 또 이종찬 강북회장의 아들 되시는 이철우 교수 대통령하고 굉장히 중마 교우이기 때문에 프로필 을 쫙 봤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네요. 대통령하고 동갑이고 대강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법대를 나왔고 조지타운에서 이런 법학 박사를 받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법사 법학 phd를 런던정치대학에서 했네요. 아버지가 이종찬이고 친정주 할아버지가 이회영이고 이렇게 프로필이 쭉 나와있네요. 이런 분들은 참 좋은 집에서 나가주고 좋은 교육도 많이 받았는데 역사관을 보면 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역사관이 이렇게 차이가. 그래서 저는 참 지금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함이 없었지만 반듯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참 복이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거든 의료사태든 간에 반듯한 사실을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연대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를 한번 이런 건 어제 동아일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터뷰 보면서 전형적인 지식인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법대 동기, 이종찬 회장이 아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복잡한 이야기 다 여러분들 그냥 제쳐두고 핵심은 뭔가 하니까 1919년이 건국일이다 이건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다 쓸 데가 없을 데가 많은 겁니다. 반듯함과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여러분 다 지식인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1919년대 1948년의 건국시점 논쟁을 어떻게 보냐 동아일보 기자가 묻습니다. 의미가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건국을 논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상해 임시정부나 한성 임시정부 같은 게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뜻 있는 선각자들에 의해 가지고. 여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는 나라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1919년에 이름을 바꾸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지 새로 건국된 게 아니다. 아주 그냥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논전은 피해갔지만 이철유 연체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주장은 1948년에 건국한 게 아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주장이죠. 홍준표 시장하고 맥을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국가가 1919년에 이름을 바꾸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지. 그 국가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들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뜻 있는 선각자들이 미래의 이런 독립된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면 상해 임시정부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완전 시각이 다른 거죠. 대통령이 강복절 경축사에서 역사적으로 헌법으로 확인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공식 호칭 대신에 상해 임시정부라고 불렀다. 대한민국이란 말을 왜 안 썼는지 의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상해 임시정부라고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쓰는 거죠. 대한제국과 1919년 대한민국, 1945년 대한민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대한 확신이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주권적 장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1948년에 처음으로 태어난 나라로 보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도 약화가 된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919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송준표 시장도 이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19년을 건국으로 잡자. 이철우 교수도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919년을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는데 그걸 이런 이런 피로 때문에 잡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다른 겁니다. 공병호 tv를 꾸준히 보아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사안이나 현상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 그게 가장 중요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반론이 많은 거죠.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된 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건국 이런 이런 피로 때문에 건국된 걸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철우 교수의 주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출범한 거고 그래 1919년도 대한민국이고 1940년도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시조섬 나라가 대한제국이 됐다고 해서 대한제국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정이었으니까. 대통령하고는 연락이 요즘은 거의 안 되겠죠. 그런 권력자리에 앉으면 대통령하고 또 진소관계가 다 갈리니까 대통령하고 요즘은 연락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보시면 많은 글이 실렸는데 시민들 가운데 이렇게 깨어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무슨 헛소리를 찌꺼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병합에 찬성하고 절대 다수 국민이 일본인이 되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몇 명이 상해에서 임시정부라 간판을 내걸었다고 편하게 해삼하면 그게 보편타당성이 있습니까. 무의미한 논쟁으로 현재 나라를 양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930명이 찬성하고 115명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깨어있는 소수의 선각자들이 훗날에 독립된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나섰던 것이 상해 임시정부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임시정부 인정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장계석도 지원을 해 주었어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실제 통치도 못하고 국제사회 사무도 인정 안 하고 국민이 투표로 뽑은 정문도 아닌데 무슨 정통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사무를 항상 반듯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건국일에 대한 논쟁은 우리로서는 1919년을 잡고 싶었지만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걸 그냥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이라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통점인 것 같다. 논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굳이 펴질 수는 없고 제 이야기 오늘 주장을 감시 이렇게 언급해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 방송을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